인 더 몬라잇 강의의 그 몸맨 넌 이수만 선생님 조카에게 착한 거야 좀만 닥쳐줄래? 야 동성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야 그 소문에 자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나면 얘기가 있어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거든 아니야 아니야 생각해도 정말 황당한 이유로 내가 멤버를 좀 미워했던 적이 있었어 아 정답! 누구를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태연아 내가 오늘 너네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냥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그냥 언니들이 김서현이라고 불러서 김서현 진짜 짜증나네 웬디 안 알려줘 너 눈물 흘리는데 나 아프지 주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 파놨어 7만 1이 아니야? 주먹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רכ들은 정말 prés지고 填의 Caitlyn은 안 interdisciplinary 그래서